안녕하세요. 닭을 놓쳐서 닭을 잡으러 뛰어가는 닭 장지도 하나 설정하고 맡겼어요. 손님 일날 받으시다. 아가씨들이 보인다. 야! 으악! 복장 사세요~! 지금 무엇이냐? 손님이 직접 말린 콧! 감!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나리, 나리 인마 님입니까? 나리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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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심해야지. 돌리고, 닦아주세요. 돌리고, 닦아주세요. 이거는 그냥, 늘 걸렸기 때문에. 이거 제가 타. 이렇게 하면 돼. 컷! 지금보다 빨리 하겠습니다. 충분히 맞추셔야 되고, 애들 리액션 잘해줘요. 아이, 다시 이게 참. 아이고. 컷! 야! 야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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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만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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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 선배님 지금 딱 힘든, 찍고 계셨죠? 이렇게 힘찬 와중에, 여하 선배님이 주신, 이 수갑 주스가, 도착했습니다. 아! 너무, 덥네요. 그래도, 오늘 마무리 잘하고, 근데 제일 중요한 건, 몸이 힘들어도, 다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안 다치게, 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, 잘 찍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오! 야! 야! 가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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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금 피해! 에어 칠흐트 피해 봐. 잘해. 피해 나 짓게 돼. 스크츠가 짜려야 됩니다. 게스트하는데. 아름다운기! 네! 네! 자국 star 안 돼, 안 돼. sax weer자. 아니야 시작을 했다 어휴 하나 둘 액션 야 아아악! 하나 둘 셋 하나! 네!